신자우,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장 최주호입니다. 삼성 베트남을 대표하여 후스트대학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후스트대학은 베트남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문대학으로 사회, 경제,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베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. 저희 삼성 베트남에서도 약 2천 명의 후스트대학 출신 직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삼성 베트남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삼성 베트남과 후스트대학은 2012년 MOU가 체결된 이후 10여 년 동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삼성 모바일 R&D 연구소에서는 삼성랩 설치 지원, STP 장학생 선발미, 채용 연계, 산학과제 개발비 지원 등 ST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단기 전문과 과정, 정규 기술 석사 과정, 한국포항공대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삼성과 후스트대학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베트남의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. 후스트대학 휭꾸에탕 총장님, 학교 관계자 및 교수진 여러분, 가장 숭고한 교육 현장에서 인재 양성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개교 6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후스트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